안녕하세요 고시생 노량진 박입니다 8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모두 실패하고 고향에 내려갔다 읍내 비디오 가게 연체료 2만 7천원 때문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 제 창문 있는 방은 창시경이 쓰고 있더라고요 전 결국 반지하 제 방에 크레파스로 창문을 그려 넣었어요 얼마 전엔 뜻밖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고시헌비를 인상한다는 거였어요 창시경은 철소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며 고시헌생들의 요구사항 70여가지 중 48번째 2항을 쓰다가 과다치료로 쓰러졌어요 이 분이 창시경이에요 창시경은 철소로도 고시헌비 인상을 저지하지 못하자 제가 삭발투쟁을 하자며 자신의 머리를 깎기 시작했고 자신의 머리를 반쯤 밀었을 때 고시헌 원장님이 모든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였어요 봄바람에 창시경의 오른쪽 머리가 너무 시려 보입니다 하지만 창시경은 늘 밝게 웃습니다 장면에 빠진 이빨 대신 여전히 자이리털 2화를 끼고 다닙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봄이 찾아왔어요 창시경 마음에도 짬박아 예 형 나 소개팅 간다 형 좋겠다 근데 머리가 그래서 소개팅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형 어 이걸로요 형 머리를 조금 가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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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이렇게 좀 괜찮다 좀 괜찮다 네 형 근데 형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똥 있잖아 똥 예 똥이 성이 뭔지 알아? 뭔데요? 응가 너는 박가 나는 임가 똥은 응가 하하하하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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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으셨어 쌍랑해 야 어쨌든 나 갔다올게 예 형 잘하고 와요 어 그래 갔다올게 예 오늘은 창식이 형의 소개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꼭 창식이 형이 사시에 합격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박아 예 김박아 예 밖에 피와 아 데뷔 예 에 00 에 아 아 에 에 에 안녕하세요. 반지하 제방에 크레파스로 창문을 그려놓은 고시생 노량지 박입니다. 며칠 전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창식이 형은 비오는 날엔 막걸리와 부추전을 먹어야 한다며 고시 선생들에게 부추전을 만들어줬어요. 부추전을 거의 다 먹을 때쯤 제 부추전에서 네잇클로바가 나왔어요. 고시 선생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창식이 형에게 따지자 창식이 형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옥상으로 도주하다 복권보다 맞기 어렵다던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창식이 형이에요. 창식이 형은 이제 자유의 프라이팬이 됐어요. 하지만 창식이 형은 늘 밝게 웃습니다. 인근 슈퍼에 하얀색 자이리톨이 없어서 분홍색을 꼈습니다. 창식이 형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자신은 불효자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난데요. 창식이 형 부모님은 아들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건 자신들의 정성이 부족하다며 백일 정성 기도 끝에 늦둥이를 가지셨어요. 창식이 형 아버님은 창식이 멀리 있는 창식이 너무 걱정된다며 오늘도 꽃다방 미쓰긴 품에 안겨 흐느껴 오십니다. 창식이 형 창식이 형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 사연이 채택됐어요. 사랑과 전쟁 황혼이 온 편 방송사상 최초로 이혼 찬성 100% 나왔대요. 신구 선생님이 4주에 볼 필요도 없대요. 하지만 창식이 형은 자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부모님 관계도 회복될 거라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집이 생각난다. 고향집이요? 아니 닭똥집 이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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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었어 집에 가 그래 집에 가야겠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전이 먹고 싶어 나 집에 갔다 올게 어?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오세요 형 그래 갔다 올게 고시현 생활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우리보다 더욱더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진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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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락에 또 맞았어 형 아 이제 시작 진박아 안녕하세요. 반지하 제 방에 크레파스로 창문을 그려놓은 고시생 누량진 박입니다. 며칠 전엔 창식영 대학 동기가 부장판사가 됐다며 축하 파티에 창식영을 초대했어요. 파티는 화려했지만 그럴수록 창식영의 오래된 양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 서는데 친구가 따라 나와 택시비를 하라며 만원을 건네는 거예요. 창식영은 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집은 부산이라며 택시비 50만원을 받아냈어요. 창식영은 울적한 마음에 한강에서 밤새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황사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창식영을 위로할 겸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제서야 창식영이 환하게 웃는데 찜질방 온도 때문인지 자이리톨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형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실래요? 됐다. 나 이렇게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야. 찜질방아 나 공부하러 간다. 나 공부하러 갈 거야. 공부하러 갈 거야. 창식영의 이런 비장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찜질방아 찜질방아 야 네 책상에 있던 영양계 너무 맛있다. 그거 먹이에요. 제 취미가 소회잖아요 소회. 찜질방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지금 밖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생들의 달력엔 봄은 없습니다. 오로지 시험날과 시험을 준비하는 날뿐입니다. 언젠간 올 봄을 위해 오늘도 우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 내가 봤을 때 형은 시험에 딱 합격할 관상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복점도 있잖아요. 복점도요. 코 딱 깁니다. 형 너를 잘 못하고 너를 잘 못하고 섭취하는 안녕하세요. 반지하 제방에 크레파스로 창문을 그려놓은 고시생 누량진 박입니다. 고시원에서 매월 셋째 주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날입니다. 고시연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만 묻고는 그냥 끊고 납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손벌릴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고시연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소중히 간직했던 군 제대반지를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때마침 창시경이 자이리토리 빨 대신 금리를 끼고 있더라고요. 반짝이는 금리 사이로 보이는 충성이란 두 글자가 저를 등록했습니다. 그날 밤 전 창시경 방에 들어가 아무런 마취 없이 금리 두 개를 뽑아왔어요. 지마가 새벽에 도둑이 들었나봐. 누가 내 금리를 뽑아갔어. 아 그리고 이 금반지 니 제대 기념 반지 아니야? 세면대에 있더라. 제대 기념 반지인데 조심 좀 해.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안한 감정은 처음입니다. 형 이거 떡볶이 좀 드실래요? 같이 아 그래 고마워 창시경은 이제 떡볶이를 끊어먹을 수 없습니다. 아 됐다. 아 나 그냥 공부나 할래.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나를 지켜봐요 고시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시원생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팅을 추상해주셨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었지만 후배들 밀어줬고 저는 그냥 장소만 가르켜주고 돌아왔습니다. 창시경이 가르켜준 장소 사당역 3번 출구에서 봉고차를 탔고 7일간의 교육 끝에 전기장판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소개팅 때문에 즐거웠는지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번에 부장판사가 된 동기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 친구들이 부럽지 않겠죠 고시현생 20명을 소개시킨 뒤 창시경도 부장이 됐으니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이번 기회에 큰 맘 먹고 고향에다가 전기장판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전기장판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전기장판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계신데요 전기장판으로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 전엔 마을 잔치에 전기장판을 가져가서 읍내 주민 30명이 동시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대요 형 그거 아세요? 뭐 우리 고시원에 3년 만에 여학생이 들어온대요 정말? 형 전 이제 공부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야 올해 시험엔 꼭 붙을 것만 같다 앞으로 저 둔약 만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뭐 우리 고시원에 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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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ey Mr. Bassman You got something something Mr. Bassman You said the music... You really seem... Now I'm a bassman That's it 디디-디-디-디-디-디-바-bur-doo-doo-doo Yes you're a bassman too Yeah 안녕하세요 반지하 제 방에 크레파스로 창문을 그려놓은 고시생 누량진 박입니다 얼마 전엔 또다시 고시생 한 명이 고시원을 나갔습니다 잘가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떠나가는 뒷모습이 먼 훗날 내 모습 같아 제가 차마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그 친구는 창식영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고 창식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창식영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 그렇게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창식영은 눈병에 걸렸습니다 형, 실내에서는 선글라스 벗어요 아, 그렇지 진박아 그게 뭐야? 지난주에 저희 고시원에 온 여자 있잖아요 어 여자로 밝혀진 거야? 네 그 친구가 이사 턱 낸다고요? 가져온 건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하나봐요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네 네 형, 그나저나 형 방 페인트로 새로 칠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벽이 하도 칙칙해서 아니 또 구멍도 나있더라고 네 그래서 눈에 좋다는 그 초록색 있잖아 네 그걸로 이렇게 색을 칠했어 제 방에도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란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했는데 왜? 총각! 총각들! 목맥힐까봐 내가 치켜줘 좀 맹그러 왔어 들이켜 들이켜 어, 안 먹어요 아... 인형만들 엿보느라 공부에 집중이는데 너라지 눌렀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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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때이른 무더위에 반지하 제방에 크레파스로 에어컨을 그려넣은 고시생 누량진 박입니다 얼마 전엔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이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첫 번째 주름은 제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던 날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주름은 제가 사법고시에 떨어지던 날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세 번째 주름은 9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 걱정 때문에 생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잠시 후 아버지의 단문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김마담 형 왜 모자를 쓰고 왔어요? 나 이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 공부만 할 거야 형 우리 내일 야유회 가는데 형은 못 가겠다 나 갈 수 있어 아 근데 눈썹이 눈썹은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송승헌처럼 내가 숙검뎅이로 만들어드릴게요 진짜 숙검뎅이 눈썹? 제가 갖고 있어봐요 자 그럼 내가 김밥 재료 사가지고 올게 응? 야 씨 나 울적한 날엔 열금 떠나고 다 답답했던 고시원이란 벗어나고파 며칠 전엔 고시원생들끼리 머리도 식힐 겸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창식이 형은 캠프파이어를 하자며 나무를 잘라왔어요 그 나무는 천연기념물 103호 정의품 성이었습니다 당황한 창식이 형은 본드로 나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은 창식이 형에게 달려들었고 창식이 형은 본능 쪽으로 얼음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아주 친절하게 강목으로 땡을 해줬어요 그리고 창식이 형 몸에 물을 뿌린 뒤 이 물이 마를 때까지만 맞자며 때리기 시작했어요 물이 거의 마를 때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나가 형 괜찮아요? 다시 태어난 생명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형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으니까 제가 파스라도 아니야 괜찮아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아 아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 됐다니까 아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아 여자 속옷 입으면 합격한다고 그래서 노래집 Beckham 얘 가만진 아무도 얘이었던 너무 Clarke 심각한 효과 But you're for the only one But you're for the only one I think it's very, very extraordinary And you, but you, it'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older can love 안녕하세요 반지하 제 방에 크레파스로 에어컨을 그리려다 작은 방이 너무 추울 것 같아 선풍기로 바꿔 그린 고시생 누량진 박입니다 고시생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린 형법과 사랑을 하고 민법과 연애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겐 기다려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차마 기다려달란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어? 수진아 너 그거 기억나니? 우리 처음 사귀던 날 기억하는구나 12월 15일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창식영이 옥상으로 빨래 거들어간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진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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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옥상 문을 잠가놨어 아 잠깐 인사 시켜줄게 닐슨 네? 인사해 진박이야 닐슨 어서 인사해 뭐하는 거야 형 이게 뭐예요 형 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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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불량배한테 이거 어떤 여자가 지금 당하는 거 같은데요 뭐 이 자식들이 형 참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야 우리 법 공부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불의를 참으면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겠니? 나 갔다 온다 이씨 죽었어 창시경은 여자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에게 그 손을 당장 놓으라고 호통을 쳤고 나지막히 눈 까르란 말이 되돌아왔어요 창시경은 당황한 나문지 자신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하자 불량배들은 오늘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만들어 주겠다며 창시경의 귀빵망이를 가격하기 시작했어요 창시경은 자연스럽게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진박아 진박아 어 형 야 내가 여자를 구해왔어 형이 구해온 거예요? 어 나 이제 민법이랑 연애 안 해도 돼 나 이게 진짜 연애할 거다 형 일단 앉아 일단 일단 앉아요 야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말이야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예 야 이거 봐라 이 분위기 있는 거 봐 이 생머리 하하하 하하하 야 도로 갖다 놓기 빨리 업혀 생명의 은인 이제 난 당신 거야 safer 열심히 расск은 괴 Brain 반 쨍 이 빨라 이산윤 선 벨 넘콜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혀보는 화천포도사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 반지하 제방에 크레파스로 감시카메라를 그려놓은 고시생 노량진 박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고시 준비생들이 그렇겠지만 15년째 고시를 준비해온 창시경은 더욱더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시경은 1교시 헌법시험 직전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눈을 감고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시험시간 100분 중 50분이 흘러있었어요 창시경은 자신이 긴장을 한 것 같다며 청심한 7발을 먹었고 잠시 뒤 창시경은 긴장도 풀어지고 관략근도 풀어져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시험시간은 30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시경은 자신의 행동이 바보 같다며 책상에 엎드려 울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 이제 시험 10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끝났습니다 답안지 걷도록 할게요 아직 안썼는데 답안지 주시고요 아직 안썼는데 답안지 주세요 아직 안썼는데 답안지 주세요 아직 창시경은 내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슬프지만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창시경을 더욱더 슬프게 만듭니다 형 기운 내요 그래요 네 형 오늘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다 알아요 형 해서 가! 창시경!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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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이 형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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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 형을 위해서 우리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야 이거 생크림 케이크 아니야 얘 맛있겠다 근데 형 먹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너네 또 나 빼놓고 너네만 먹을라 그러는 거 아냐 형 이거 면도 크림이에요 너한테 너무 많은 사람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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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